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홍성 대안치채 왔어. 특별 초대. 멍멍이 다 왔어요. 난리도 아니야 지금.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어요. 다 튀어나와 웬일이야. 내가 줄게. 고소하고 달아. 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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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서비스로 2개나.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. 이거 뭔데? 전어. 원래 얌전해요.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. 살국수지. 이거 되게 맛있어요. 전어.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. 전어 처음 먹어봐. 이거. 전어 처음 먹어봐요. 그래서. 맛있다. 밥맛이 나. 밥맛이 나. 밥맛이 나. 아침에도 뭐 드시고. 볼 때마다. 뭐 먹는 거 같아. 홍게소에서. 홍게소에서 우석 먹는 거 같구나. 아침이잖아요. 아침이잖아요. 아침이잖아요 이거는. 5월에. 마지막은 임장에서 우operation. Rapha. 바닥 맛치겠게. 알겠습니다. 애드. 아빠는. 25마리 정도. 네. 밥맛이 나서 맛있어요 알자 이제 뭐할까? 이거 먹었으면 끝난 거 같아 이 동네에서는 끝난 거 같아 그치? 이거 먹었으니까 어디 갈까? 해변 갈까? 해변? 그치? 바닷가 가자 바닷가 갈 거야 배부르다 배불러 되게 슬퍼 먹었어 친구들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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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